람사르 문화관 창원 주남저수지 칠새도래지 현장 칠새도래지 현장 저 푸른 물결 외치는 그 샘 바다로 가는 배 타위의 링고기 오리야, 가연 있을까? 오리야! 가연 있을까? 오! 저기 많이 보이네 오! 오오오 오오 오오 보인다 보여 오오 보이네 저기 오리가 보이네 보이네 노랑불이 더새가 고니 고니 고니가 세웅을 치고 있어요 야 이게 뭐야 우리 체계들이가 야 엄청나 엄청나 어 어 어 어 어 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우리가 키우잖아 오리가 뽑아요 아이가 뭐 으 으 으 으 저것들은 뭐한 놈들이요 잘 보셨죠 그럼 다음 장면으로 갑시다